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제왕후 12월 23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나와서 LS 머트리오즈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LS 머트리오즈 현 위치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시세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LS 머트리오즈 보이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분은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날아가고 손실로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LS 머트리오즈 다음주 화요일부터 거래가 제기되면 앞으로 어떤 변동성으로 흘러가며 LS 머트리오즈 보이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 머트리오즈의 경우에는 최근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왜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LS 머트리오즈가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사전에 들어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 12월 20일날 이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겨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모습이죠? 라운드 피겨자리의 저항을 막고 시세가 강하게 눌린 모습인데 자 이러한 흐름 앞으로 이 5일선의 지지구간에서 시세가 견고하게 유지가 돼야 다시 한번 돌파자리가 나오면서 이 5만원 부근을 트라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라운드 피겨자리의 저항구간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때 분명히 조정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조정 흐름을 빠르게 돌파해줘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돌파 위치에서 신고가가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스 버티레이저의 경우에는 앞으로 신고가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10만원 다음 라운드 피겨자리까지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려면 앞으로 이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겨자리의 저항구간대를 빠르게 돌파해줘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주 화요일부터 거래가 제기되면 이 5일선의 지지구간에서 시세가 안착이 되면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와줘야 앞으로 라운드 피겨자리의 저항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겠죠? 자 이 라운드 피겨자리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라운드 피겨자리는 바로 이 5만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엘스 버티레이저의 경우에는 현재 50원 단위로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될거에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라운드 피겨자리는 시세가 과학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학이 내려온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엘스 버티레이저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 5만원 라운드 피겨자리의 저항구간을 빠르게 돌파해줘야 다음 라운드 피겨자리인 10만원분까지 직행할 수 있는거에요. 그래서 엘스 버티레이저의 보호주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호가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3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운드 피겨자리에 저항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해야겠죠? 두 번째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경우에는 신규 상정 종목인 만큼 조만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요. 대략 50만주 이상의 보호 예수가 내년 3월에 풀릴 예정인데 이렇게 신규 상정 종목들의 경우에는 공목과 엘스 버티레이저의 공목과 6천원에 잡혀있는 대량 매물대가 한 번에 툼의 흐름으로 이어치면서 폭락 흐름을 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엘스 버티레이저같이 신규 상정 종목은 무조건 보호 예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대량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이 3가지의 여부, 이 3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엘스 버티레이저 전용 텔레그램 방 따로 개설했어요. 이 방의 경우에는 엘스 버티레이저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라운드 피겨자리를 빠르게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때, 이 시세 분출 자리에 최상단 구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도 이 텔레그램 방 입장 안에서 엘스 버티레이저 앞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겨가겠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엘스 버티레이저 전용 텔레그램 방 우리 구독자 분들 위에서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구독으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자 엘스 버티레이저 지금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엘리우트 파동 1원에 상승 4파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엘스 버티레이저와 같이 이렇게 신규 상정된 종목들은 엘리우트 파동 1원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몇 높습니다. 그래서 엘스 버티레이저의 흐름 면밀하게 보시면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조정 위치인 4파 자리에 현 위치가 안착되어 있어요. 현 위치에서 11선의 지지만 견고하게 받으면 라운드 픽의 자리는 다음주 중으로 빠르게 돌파하고 상승 5파 자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남아있다. 이 마지막 상승 5파 자리에서 엘스 버티레이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의 매도 전략 첫번째로 보유의 수물량 두번째로 라운드 픽의 자리의 저항구간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주포들의 차익실현까지 이 세가지의 여부, 이 세가지의 매도 전략 그리고 기술적 흐름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상승 5파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엘스 버티레이저 지난 12월 20일날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라운드 픽의 자리의 저항구간에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눌릴 거니까 비중 절반 수익실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수익실현했던 물량은 어디에서 재진입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세가 단계적으로 눌리는 위치, 상승 4파 자리, 4차파동이 나오면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제가 재진입 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스 버티레이저,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5파 자리가 나오기 전에 현 상승 4파, 이 눌련목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상승 5파 자리에서 엘스 버티레이저 200% 이상의 수익으로 확실히 마감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 정확한 메터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엘스 버티레이저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매도가 이거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엘스 버티레이저 지금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도 현 눌련목 자리에서의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엘스 버티레이저 정확한 메터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서 전화 번호가 나와있죠?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엘스 버티레이저 전행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엘스 버티레이저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면서 상승 5파절이 나오면 이 고가 위치에서 매도를 못해서 나중에 하락 3파 나오면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 발생했을 때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등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 상승 5파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에서 무조건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최소 200% 이상의 수익은 챙겨가시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에 나와서 엘스 버티레이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가 다음 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엘스 버티레이저는 마지막 상승 5파절이 나올 텐데 이 5파절이 끝나면 앞으로 하락 3파 자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서 이러한 조정 위치, 이러한 폭락 흐름은 제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피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정확한 몇미터점 실시간으로 이 마지막 상승 5파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등장 구독 구독이라도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4671 윗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엘스 버티레이저 전용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구독! 구독이라도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4671 위의 전화번호가 나와있죠? 자, 이 엘스 버티레이저 전용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엘스 버티레이저의 몇미터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계정목들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몇미터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몇미터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계정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등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4671 윗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엘스 버티레이저 앞으로 마지막 상승 오파가 남아있는데 엘스 버티레이저의 경우에는 폭락한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는게 아니라 식물성장 당일부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악성 매물이 뭐겠어요? 폭락한 다음에 반등하는 종목들은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이 많아서 이 반등 흐름을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엘스 버티레이저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상장 당일부터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와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점은 신규상장 종목인 만큼 보호의 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라운드 피겨자리의 저항 구간이 앞으로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세가지의 여부를 통해서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고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 자리에서 확실한 매도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정확한 매매 타점과 함께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계정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구독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 967의 위법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남긴 다음 앞으로 엘스 버티레이저의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고 엘스 버티레이저의 수익과 더불어 메리트 있는 단계정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가시면서 이번 23년이 끝나고 있는 만큼 마무리 되기 전에 확실한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풍성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구독이라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 967의 위법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엘스 버티레이저 전용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010469 967의 위법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